3성 차이가 없었는데 벌써부터 완두콩 날아오고요 오일맨 있죠 오일맨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랜서가 많이 나왔는데 오 오야 야 안돼 다시 못 올라가죠 나 가진게 아무것도 없다 검정색 오일이 내구도 두개로 해주는거 아닌가 오야 처음보는 애들이 있어 한방이 안죽네 아 얘들이 이거 주는구나 자 이제 손 풀었으니까 가보도록 하죠 가자 완두콩 원숭이 아빠 오 죄송해요 어디서 쏘는거야 저 위에서 쏘네 무시 언제 계란 주웠지 계란 오 맞았다 다행이다 완두콩이 3마리나 있어 이 콩나물들 콩나물들 아 어떡해 어 황금 황금갑옷 두번 아니었나 내구도 완두콩이 맞을 때만 두번인가 어 어 본의 아니게 칼나왔다 야 어 뭐야 아 나 뒷손에 들고 있었어 야 야 야 아 맞았다 어 근데 번개같은거 나간다 그냥 아 그래 완두콩이 맞으니까 오 어떡해 손이 아직 안풀렸어요 완두콩이 맞으니까 좀 그 두방 맞네요 그렇죠 부메랑만이 살글이다 원더보이한테 부메랑 뺐구요 안녕 부메랑 좀 주세요 됐다 이 검을 다 써버리고 부메랑을 쓰도록 하죠 오 안 맞는거 봐 어어 어떡하죠 아 부메랑을 써야되나 어 아 맞았다 흐흐흐흐 괜히 그냥 부메랑 쓸걸 좋게 프론트 아 양이야 운도 없지 원더보이 잡자 점프에서 오면 아하 내가 잡혔다 흐흐흐흐 아 다시가죠 그렇게 많이 바뀐거 같지 않은데 은근히 또 어렵네 하루에 30분이라는게 생각보다 안좋은 조건 같아요 어느정도 해서 손이 익었을때 그때 가야되는데 한번 쉬어버리면 다음날 되면 좀 초기화되는 느낌 뭐 변명이지만 야 완두콩이 두개나 있다 아 점심도 콩나물 끓먹었는데 오 뭐야 뭐야 아니야 아니야 됐다 오 다행이다 됐다 렌스도 잘 쓰면 좋아 잘 쓰면 잘 쓰면 오 오 오 이건 뭐지 나무 렌스인가 저건 못줍겠죠 너 왜 거기있니 안돼 안돼 됐다 됐다 갑옷 나왔다 좋았어 부메략만 좀 얻어가면 되겠다 인벤토리가 지금 아 아 정말정말 섬세하게 뛰어야된다 오 아하 히잉 갑옷 주세요 나 아까 주웠는데 나무 갑옷 주웠잖아 됐다 좀 늦게 주네 오일은 하나도 없구요 한마리 더 잡아야겠다 어 어 음 아 차라리 그냥 쇠를 부화시킬걸 맨몸이 됐다 여기서 나오길 바라야겠다 갑옷 갑옷 아하 이 나무를 저걸로 만들까 1사니까 어 아하 이게 당구가 되는구나 당구 쓰지 뭐 당구는 뚫고 가는거죠 아 늙었다 그냥 무실 소 잡구요 뭐 뭐 뭐 뭐 뭐 나온거죠 다시 한번 가자 상자에서 아무 콩나무를 콩나물을 다 삶아버려야겠다 우리집에 남은 콩나물은 콩나물은 또 많이 팔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 먹기도 힘들게 한번 사면은 3일 밤낮에 맨날 콩나물국만 먹어야 돼 너무 많이 피식팔아 이걸 쏜 다음에 내가 숙이면 맞지 않을까? 그래 쏜 다음에 숙이면 좋았어 안돼 안돼 너무 욕심냈다 그냥 밟을걸 여기도 이게 있네 쟤도 부메랑 준다 오 좋아 쌍부메랑 좋구요 얘는 그럼 무시해 얘는 한번 잡자 오 또 부메랑 좋아 더는 필요없어 3개 다 있으면 충분해요 인벤토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여러개 나올거잖아요 오 다행이다 맞을뻔했는데 A10 부메랑 두개나 더 있네 오 또 부메랑 나왔어 부메랑도 걸린다 계란이 하나도 없네요 그쵸 너는 무시하고 완두콩만 피해주고요 완두콩만 피해주고요 콩나물 됐다 핑크색 핑크색 하나 발라볼까 아이템 뭐 네고도 있는거 있나요 하나 하나 줄었다 이거를 어 뭐야 이거를 프론트에다 쓰고 한번 쏜 다음에 여기다 쓰자 얘한테 한번 쏜 다음에 됐다 이제 오일을 여기다 바르면 오 이거 뭐야 오 엄청 멀리 간다 아들 새로운 무기 한번 볼래 어 야 뭐야 뭐야 오 더 안좋은거 같은데 컨트롤이 힘들댔어요 그리고 골드가 나왔기 때문에 골드를 한번 바르죠 빨리 가자 벽에 땄으면 안되겠다 완전 끌려가기 때문에 야야 큰일났다 저기 미세하게 막혀있는거 봐 너무나 사악하다 밝아주고요 됐다 너도 맞아 이거 마음껏 써야겠다 위험하니까 아 아야야 내가 뭐 하나 더 있죠 오 좋아 나쁘진 않은데 뭔가 애매하다 어 어 뭐야 뭐야 됐다 어쨌든 갑옷 얻었으니까 아이템 4개 꽉 찼죠 무기 마음껏 쓰자 이거 내구도가 없나 아야 아야 어떡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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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거 내구도가 없나 왜 이렇게 안깨죠 엄청난데 벌써 벌써 몇 명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무기를 줄 수 있을까 줄 수는 있는데 됐다 주웠다 이거 좋긴 한데 위험해 관통해서 좋긴 한데 오 요거 봐 큰일 날뻔 했죠 오야 조심조심 오 됐다 깨졌다 다음 무기 주세요 검 좋아 검 이제 검으로 때려버리자 오 발톱에 발톱에 맞았어요 지금 하하하하 하하 하하 아 발톱 좀 깎을걸 아 그래 안녕 깔끔하게 황금 입고 시작하자 한 마리 더 했지 무시할게 어 없네 아 여기 많구나 콩나물 원숭이 대체 콩나물과 원숭이는 무슨 관계길래 요렇게 나오는거지 자 아래에도 한 마리 있죠 콩? 어 콩이 안됐어 콩? 너 이리와 아 뒷손이구나 됐지 어 하하하 그냥 가자 어차피 쟤는 무기 안주니까 나무가 무기를 지죠 오 야 어떡해 여기 있는게 제일 힘든거 같아요 콩? 원더보이 원더 어 안 내려오네 여기 많구나 또 맞았어 또 맞았어 또 맞았어 품해라 좋아 품해라 두 개면 돼 아직 왕건이 남아있죠 좋아 가자 헬레나 헬레나 낚시꾼 어 맞았으면은 맞았다고 기척 좀 해주지 창 창이네 또 모기소리 들린다 저게 모기가 아니라 소 소리였죠 와 잘 막네 손은 이걸로 때려주고 얍 제발 뭔가 은색 생겼다 이거 바를까 은색을 내구도가 약간 있긴 한데 몇 번 더 쓰고 하자 네 무시 다행이다 우리 아들 아빠 왔어요 오늘은 무기가 좀 별변찮아서 칼로 맞아야겠다 오 좋아 모자 아이템 천고 있니 2, 3, 2, 1 이거를 아니야 그냥 깨트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하 양말 신고 무기 주세요 왜 무기를 안 줄까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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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손에 땀 찬다 아 저거 뭐야 저 세 마리 뭐야 콩? 콩? 아 콩콩이 안됐어 콩? 아이템 오일을 쓰자 이거를 망가진 거에다 바르고 도망가 도망가 저 완두콩 아 어떡해 완두콩 대포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아 또 여기네 셋까지 있네 제발 아 또 타이밍이 안맞는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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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옳지 가자 오 위험했다 어 이쪽으로 오네 얍 얍 먹고요 그러면 좀 무기가 가득 차지 않았을까 아직 여유가 있죠 이제 굳이 무기를 바꿔도 나무나 은색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특별한 효과도 없고 그냥 그쵸 오우야 조심하자 완두콩이 떼거지로 있네 오우야 제대로 온다 제대로 온다 제대로 온다 아 칼로 둘 다 칼이야 오 야 어떡해 왜 안 죽었니 저기 뭐 오일이 있는데 아 오일 못들어 초록 오일이 너무 많아 세 개까지구나 여기다 바르자 나무 칼을 저번엔 죽은 곳이죠 최고고 기록이구나 오 뭐야 왜 왜 왜 안 때리니 뗐지 오 드디어 간다 함성에서 첫 다음 스테이지 오 안녕하세요 요리사 아저씨 라면 잘 먹을게요 아이템은 세 개 있구요 밑에 상어 있죠 하나는 좀 바꿔야겠다 아 안돼 안돼 위험해 위험해 뗐지 하나는 던지는 아이템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백핸드에 백핸드에 이게 나온다면 이게 나온다면 여기다 바르면 또 쓸 수 있죠 벌써 세 번째 쓰고 있는 내 애검 오우 조심 조심 아이템이 없을텐데 아 공간 하나 있다 집구요 비둘기 비둘기가 아니라 갈매기가 날아가네 오우 조심 또 무기 주셨다 어 아하 개구리 흐흐흐흐흐 나 아깝다 괜찮은데 가자 오우야 오우 위험했다 오 이거 뭐야 아 이게 소장용인가 그쵸 이게 농부같다 그쵸 아하 달걀 세 계란 계란 세 계란 계란 세 개 아 만두콩 세 계란 가자 제발 아 또 또 이게 좀 힘들거 같다 그쵸 아빠에게 소심만 복수를 하고 달걀 네 개로 만들어 허어 조심하구요 콩 오우 조심하구요 콩 하나 둘 없다 전 쟤 니 왜 저 어우 저 위에 올라가있어 위험하게 음 어우 됐다 어우 저거 뭐야 오 신기한거 있는데 못잡겠다 몸에 아무것도 없어서 아 아니야 무시해 무시해 잡지 말자 계란 네 개 있구요 오우야 너무나 빨리 올거라고 예상을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가죠 어 그래 십자가 나와야지 초반엔 계란 세 개로 뭘 하겠어 무기도 없이 순수하게 도전하는 그런 느낌이다 오우 조심하구요 그 피하는 것만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도전 저것도 재밌겠는데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다중 안되고나면 가라 한마리만 잡아줘 피해가지 말고 뭐야 아 됐다 irm 만두콩 데프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냈는데? 오우야! 잡구요 이야 조심하구요 갑옷이 없어 내가 쏘면 바로 막내 어마어마시한데? 아아! 아.. 손해였다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 아 좀 어렵다 어 십자가 좋아 무기가 있는데 쏴야지 욕심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저.. 어! 음! 오우! 오우! 맞을 것 같았어 흐흫 얘 밟을 수 있지 않나? 됐다 콩 콩 콩 아무것도 안줬다 나무 가보시라도 주지 여기도 있네 하나만 주다 하나만 창말고 너무 조그매 너무너무 조그매 오우 오우 조심하구요 드디어 양치기 나왔다 파츠 별로 다 먹어보긴 했는데 양치기는 처음이네요 아니 한 번 했었나? 처음 같은데 콩 양치기 아빠를 믿겠어 너 양으로 편해라 아 변하는게 아니구나 터지는구나 부메랑 좋아요 오우 조심하구요 콩 콩 콩 오 이거 신기한거 이게 뭘까 아이템 우든 스태프 내구도 아하 가지를 쏜데요 아하 스태프구나 양이랑 비슷한거겠네 야 오우 야 이거 좋은데 우와 어마어마한데 대박 오우야 부메랑 조심하구요 아이템 부메랑 두개있죠 든든하죠 거의 다 다 썼다 벌써 세번이가 쓴거 같은데 가자 양 너무 좋은데 나무까지 좋다 좀 아낄까 보스전에 쓸까요 어 뭐야 뭔가 새로운거 얻었어 블랙 부메랑 오 좋아좋아 강하다고 써져있는데 터프하다고 한번 써볼까 똑같은거 같은데 얘도 그 통과하나 관통하나 어어 죽였다 막고있어도 막 죽이네 오우야 아 부딪친다 됐다 아 불 돕기 좋아 왜 아이템 좋은데 아이템의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번에 깨자 이번에 이런 말하면은 꼭 실패하던데 우리 아들 새로운 무기 좀 가져왔어 오우 좋아 무기 또 나왔어요 나 근데 무기를 들만한 손이 없는데 아하 당구인데 당구 버릴까 내구도 이밖에 안남았는데 당구 버리자 사실 당구는 좀 아 저거 양말 먹어서 핑크색 바르면 저거 되겠다 풀세트 되겠다 핑크색 오일 잊지 않나요 저 오일 아 파란거였구나 파란거 하나 부메랑에 발라두자 괜히 미리 발랐나 아 이거 블랙 다 쓰고나서 여기다 바를걸 바보 같았다 콩? 아 콩이 하나도 안됐다 어? 아이템이 너무 많아 이거 나 썼는데 이거 버려야되나 갑옷이 하나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메랑 3개인데 부메랑을 버릴까요? 아 아깝다 아 부메랑이 진짜 좋은데 어? 죽어가자 갑옷 입고 하나 피었죠 왠지 두고 가기 아까웠어 다 깨진다 새로운 무기는 아까 버린 부메랑 뭐지? 굉장히 긴 칼 얻었는데 동방도 얻었어요 오 다행이다 너무나 다행이다 큰일날 뻔했다 안녕 아 칼 또 나오네 얍 와 이번에는 양을 양을 들고 있는 새가 나왔는데 저거 맞춰봐 일 좀 맞춰봐 아 그냥 가버렸다 아이템은 아이템을 써야겠다 그쵸 야 이거 되게 멋있다 레드소드 사내구도 파이어를 만든대요 타격시에 저한테 양을 하나 쏠까 아 타이거 타이거 뿅 오야 얘들은 너무 위험해 오야 오 콩콩 야 아 왜이렇게 미사일 쏜 애가 많은거야 잡았죠 하나만 더 빨리 풀 풀 던져 안 던져져 됐다 오 한번에 두벌 쏘네 됐다 콩나물 하나 더 있죠 콩나물 이걸 썰어주자 오 좋아 오 맞았다 오 딱 좋아 강낭콩은 밟아주고요 얘들은 점프를 할 수 있어서 어디서 얘를 데리고 오는거야 빨리 가버리자 얌 어 나쁘지 않아요 부메랑 아 조금 모자랐다 오 아 아 아 뜨거 흐흐흐 라면은 어 너무 마음이 성급했다 좀 침착할게요 잘 되고 있다고 너무나 신났어 지금 신나지 말고 좀 더 침착하게 개구리가 여기도 사네 개구린 불에 맞아라 됐다 그래서 갑옷 하나만 놔주면 양 말고 꽃게 지나가면 가죠 위험하니까 갑옷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방어구가 양말밖에 없죠 오우 됐다 거기다 썼는데 도끼 거기다 썼죠 아 내 양말 좋아 무기가 아 아이스 있다 제가 렌스를 줄거에요 아마 콩 야 콩 콩 오 크랄뻔했다 얘네 무시하죠 그냥 가자 점프 못하니까 오 좋았어 이 다음이 끝이죠 콩 콩 와 소라빵은 한번 밟으면 소라빵만 끝나네 저게 무슨 구구콘도 아니고 뭘 입고 있네 자꾸 종이옷을 오야 박쥐 박쥐 왜 이렇게 많아 오 됐다 오 다행이다 아주 위험했지만 운이 좋았다 다 써버렸네요 레이스네 하필이면 어 아닌데 올라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아 되게 아까웠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도전해볼까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한 판을 잘하면은 한 10분정도 걸리는거 같은데 빨리 죽어서 문제지 이게 이제 아빠가 왕일때의 장비죠 오우야 오우야 왕두콩 파티다 황금은 이제 그 발사체한테 맞았을때 번개가 나가네요 회색으로 변하면서 됐다 잘못 누르는거 조심하구요 오우야 그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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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좋아 부메랑 하나 얻었죠 하나만 더 먹자 어 아 너무 너무 왔다갔다했다 너무 긴장했다 자 지나갑시다 옳지 제발 갑옷 하나만 맛있는 갑옷 하나만 주세요 아하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지 괜찮은거 같아요 마음껏 쓰자 무기를 아끼지 말고 열심히 써야겠다 야 피하는거 봐 다 썼다 너무 안아꼈다 콩 됐다 초록색 오일 아들 아빠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오늘은 아 근데 뭔가 애매한 룩이다 이따가 저 검정색은 저거에 바를까요 갑옷 하나 먹잖아요 옷에다 바르자 양말은 그냥 신고 큰일 낼 펌 오우야 좋다 한 번에 세 마리로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아 이게 또 안맞네요 이 다음엔 맞겠다 옳지 도망가고 이봐 가로로 일렬로 있을 때 참 좋구나 어? 뭔가 없긴 했는데 핑크 소드 아 소드구나 피어싱이 있구요 늘어난대요 핑크 소드 이걸 빨리 써야돼 이거 아님 나중에 버리거나 어디 붙어버리면 끌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피어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좋기도 한데 됐다 됐다 어? 안돼 좋아 됐어 빨리 가자 이제 검을 먹을만한 자리는 없죠 오야 아 이런다고 너무나 안 좋아 아 아이고야 아 저기 가시가 또 있구나 오 머리 다섯개 됐어요 아 쟤는 검으로 배면은 끝없이 분열하는구나 아 정말 악독한 아이다 아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안 돼 이거 버려 그냥 핑크 소드 프론트에 차고요 나 저거 버릴래 이거 버릴래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드라 줍지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검도 이상해 핑크색 이상해 검도 이상해 안 맞아요 안 맞아 나 그게 필요해 구매랑이 필요해 프론트에 조금도 버리자 이따가 허어 다행이다 구매랑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무기 왜 안 주지 아 아 삼성 어렵구나 아 오늘 삼성 깼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래도 거의 마지막 스테이지 가까이까지 갔는데 그쵸 다음화에 이어서 삼성 한번 깨보도록 하죠 2편을 올린 의미가 있을까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화에 만나요